안녕하세요. 저는 BAB 종업입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의 케미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한 거죠. 소금보단 설탕이지. 어깨깡팬. 두 명인가? 소고기 회식. 고기를 놓칠 수는 없죠. 치킨. 공동묘지. 회견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. 어깨동무. 손만 잡는 것보다는 어깨동무가 더 가까워서 좋지 않나요? 소고기 회식. 소고기 회식. 어땠어요 여러분? 좀 통한 것 같아요. 저와 여러분의 케미 테스트. 점수는 몇 점? 네. BAB의 매트리스. 뱅 와이드 앤 프리 많이 사랑해주세요. 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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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.